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후반전 인생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미 이제 은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젊은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소개하는 것은 이제 후반전 인생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살기 이전에 남이 가본 인생을 미리 알 수가 있으면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kb 여러분들 경영연구소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조사를 했네요. 1월 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에 20에서 79세 남녀 산청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에 최소로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251만 원 그런데 정작 준비할 수 있는 돈은 212만 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여러분 통계치니까 개인 사정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조 해결 비용은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인데 좀 썸썸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걸 적정 생활비라고 부르네요. 적정 생활비는 월 369만 원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노후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월 212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참 나이가 든 분들이 여력 이 일부 분들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여유가 없죠. 가장 큰 요인은 젊으실 때 이런 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드는 사회입니다. 그 부분이 아주 저는 크다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바로 독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부모들이 이것저것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시니까 대개 이제 한 65세 정도에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개 교수님들이 65세까지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10년 이상 빠른 평균 55세였다. 그리고 경제적 준비를 노후에 대비해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절반 52.5% 불현뜻 은퇴가 오지 않습니까 불현뜻 노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냥 불현뜻 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로 아는 것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통계조사니까 이런 노후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항상 하단에 직접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사가 오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분만 여러분들 글을 남겼는데 아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밀님 말씀이 노후 월 생활비 200만 원이면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단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들죠. 일단 욕망이 많이 없어지니까 물건을 사려고 하거나 뭐 뭘 이렇게 소비하거나 또 심지어는 어디를 가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젊은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현장에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밀님이 사회와 단절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는 생산적으로 잘 보내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역시 필요한 것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본인이 열심히 이제 요즘에는 건강관련된 정보들도 많고 하니까 그다음에 본인 이제 의지가 있어야겠죠.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러면 건강에 큰 이상이 없기를 기다리기도 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력운동도 꾸준히 하고 심폐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 다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음식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그렇게 음식도 조절하고 체중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근력운동도 꾸준히 하고 심폐기능도 여러분들 계속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하는 걸 보게 되면 봉운동을 여러분들 긴 봉을 가지고 운동을 하니까 허리가 많이 어깨가 많이 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밀림은 kb금융지주의 경영연구소 못지않게 개인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거죠. 노후생활비가 25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집만 있으면 80만 원 있어도 생활이 가능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찬성이 서른 세 명이거든요. 돈을 거의 안 씁니다. 돈을.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거시경제 차원의 확대해보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인구 구성비에서 젊은 계층이 줄어들고 노년 계층이 늘어나게 되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산님은 80이면 1인도 힘든데 2인은 더 힘듭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18 12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많다는 이야기죠. 노후생활비가 최소한 251만 원 이건 누가 통계낸 겁니까 노후부부에게는 월 150만 원 가지고도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개인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거죠. 다만 공통점은 200만 원 정도 내외도 만만치 않은 액수고 그 정도가 되면 대부분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노후에 월생활비 200이면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단절이 되는데 소비가 줄게 되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노력이지 않습니까 건조운동을 하는 것도 노력이고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노력이고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도 노력이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노력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노력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어려움도 좀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참 고마운 일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 시행착오를 참 줄이고 여러분들 갈 수 있던 것은 일본이 포기하는 산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일본을 쫓아가면서 일본이 지금 고령사회가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그런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침체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거의 반면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거든요.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고령자들이 이게 이제 미래시에서 여러분들 올린 보고서인데 일본 고령자들이 후회하는 1순위 뭘 후회할까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을 상돌해서 일본의 생활 전문지인 펜이 조사한 걸 보면 1위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건 투자 관련된 게 맞네요. 2위는 인생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3위는 운동 등으로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우리도 다 여러분들 한 50대 정도 접어드신 분들 같으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하지 않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 2위는 인생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 3위는 운동 등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 시절에 재무적인 노후 준비를 제재로 하자는 것을 가장 후회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병호 tv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송해가면서 자주 이렇게 경제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텀텀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 어제 아주 유명한 조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만 하면 연금이 알아 쌓이고 그 돈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지금처럼 투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 시대는 아니었던 게 분명하지만 투자로 노후 자산을 더 많이 키워 놓았어야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해볼 걸 그랬는데 답변을 헌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읽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정권회사 중에 하나가 찰스스왑이라는 회사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여러분들 찰스스스왑의 온라인판을 보니까 잡지에 찰스스왑의 따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적던데 은퇴를 하게 됐더라고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인터뷰를 실었는데 아주 인상적이 있어 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18세에부터 일을 했고 정규직은 23세인가 제 기억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은퇴연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IRA라고 1년에 한 6천 불 정도를 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불러 가지고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펀드 가운데 두 개 정도를 선택해 가지고 그냥 큰 고민 없이 장기 적립식으로 은퇴자금을 모아라. 아주 부잣집 딸님인데 그게 이제 주요해 가지고 자기가 은퇴할 때 상당한 액수의 자산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었다. 이 덕분은요. 아주 귀한 조언인 거죠. 이제 성실하게 일만 하면 연금이 알아 쌓이고 그 돈이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실수였습니다. 투자로 노후 자산을 더 많이 키워 놓아서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은 투자가 대개 지금까지는 저희들 세대만 하더라도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펀드 시장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성장성이 지역적으로 높은 그런 지역에 펀드를 구입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